오늘은 와우를 하겠습니다 저 와우 처음 해봅니다 어 와우가 워크래프트3도 제가 얼마전 리포지드 통해서 처음에서 와우를 할 일이 없었는데 지금 와우를 처음 키고 딱 이 화면이 나오더라구요 결제하고 켰는데 마침 와우가 지금 저처럼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반값으로 세일을 하더라구요 30일에 9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키자마자 언데드가 나와있던데 언데드로 하겠습니다 엔시 여왕 실바나스는 인간 왕국에 태어있는 로데론의 어둠의 요새를 건설하였다 캠페인을 깨고 캠페인에서 실바나스가 마지막에 막 어디로 걸어 나갔죠? 그 이후의 내용인가 보네요 마침 딱 내가 궁금했던 내용이네 전투 좀 해보자 와 스킬 캐스팅하는 것 봐 때려 때리면 1데미지야 1,2데미지야 어둠의 화살 이걸로 잡아야되네 어둠의 화살 어 여기 이런거 있네 종족 특성 지체먹기 아 이런거 넣을 수 있구나 여기도 넣고 죽음의 경비단 살테인 아 여기가 마을이구나 뭐야 뭐야 흉측한 좀비 어 레벨 엄청 높네 얘네 아 여기 살 수 있구나 내꺼 좀 사가 팔수도 있네 흉측한 좀비 흉측한 좀비 흉측한 좀비 흉측한 좀비 2레벨이잖아 3레벨이잖아 아니 10레벨 10레벨 10레벨인데 오 뭐야 약하잖아 뭐야 약하잖아 안녕 제 도움이 필요해요 저 완료 오오오오오 화려해 화려해 오 소환시간 들은건 없네요 야아 보여줘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줘 아무것도 안하는데 이러면 다 있냐 오 오올 체력도 있네 얘도 혼내줘 최선아 때려 혼내줘 아 아이콘을 선 선택하는건 상관없을라나? 어둠의 화살 시전 불화살 아 이게 아닌데? 이건데? 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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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가 6레벨이야 뭐야 자 잠깐만 자 야 무슨 반피다 반피가 따라 한방에 야 농부 같아聲 뭐야 아우 씨 아 웃기지마 오 무슨 천천히 걸어오는 것보다 여유롭게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웃기지마 아 야야야야야 아 아 여기까지 다 데스넬까지 티르소파수핀가? 아 모르겠다 아 이거 근처에 가면 부활이 되는군요 개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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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웃기지 말자 꺼져어 헤엑 휘엑 뭐야 이거 고르도 아 깜짝이야 야 아 개논랐네 되게 폭력적이야 안뇽? 죽음의 세계를 알고싶다 그걸 알고싶지 않은데? 엄청 세보인다 가르침을 내려주세요 헤엑! 뭐야 헤엑! 인프한테 가르쳐줄 수 있대 필서약이라는 주문을 알려준대 이게 뭐야 필서약 오오! 뭐야 이거 네? 파티몬의 생명력을 이만큼 증가시킨대 뭔소리야 이게? 로데론의 폐허 아 여기가 로데론이야? 아아아아 그렇구만 야 개, 개 신기해 비행기 삽승장 은빛 소나무숲 로데론 한번 가보자 와아아아 로데론이 언데드가 갈 수 있는 데구나 로데론을 약간 포드지역이네 난 약간 복구에서 인간이 쓸 줄 알았습니다 여길 이렇게 내몰들어 가시겠군요 신기하네 와아 엄청 커 저기이 아무것도 없네? 뭐야 벗겨 아 벌써 두 시간 했어? 흥 이게 거긴가보다 왕위를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 아버지 아들아 가자 와 엄청 넓어 뭐야 저거 수호병이 언더시티라네 어 와 뭐야 와 뭐야 와 와 아주 잘 왔네 잘 가게 나는 보스의 큰이다 무슨 일인지 얼른 말해보게 버섯상일 용수로 와 여기 이렇게 헤엄치는 거구나 멜론조수 같네 마법지구 마법사들이 사는덴가 보다 내 도움이라도 필요한 어 이거 시체수레구나 그래픽이 후져서 못 알아봤는데 그래픽이 후져서 못 알아봤는데